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전국 평균 표준직 공시지가 상승률은 6.33%로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순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울산시 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김석기 후보가 당선자인 이진용 회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석기 후보는 이진용 회장이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며 울산시 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이진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체육회는 선관위가 이미 학력 기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 옹기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데 이어 울산 쇠부리축제와 울산 고래축제가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예비 문화관광축제 선정으로 쇠부리축제와 고래축제가 정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체육관광축제 선정으로 지정한 경제적 검색어 출판 상대로 회장 선정은